한국지리 강좌 30% 정도가 바뀌었어요 탈락된 부분도 있고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0% 정도가 변경이 됐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작년 강좌를 그대로 여러분 듣게 한다면 굉장한 여러분들 혼란이 찾아올 거고 또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따로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교재 재고가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감하게 작년도 강좌 2020 수능 대비 선생님 전 강좌를 내린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얘기 그 부분 변경된 부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 뭐가 바뀌었죠? 그 부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선생님 개인 소개부터 잠깐 해드리면 이름이야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기상 일어날기 날개 상자입니다 일어나서 날라라 근데 뭐 일어나서 나르기에는 모든 관절도 좋지 않고 몸무게도 많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경력은 1998년부터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강의도 고3 여학생반 세계지리였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강의한 것이 올해로 한 17년 정도 됐고 중앙일보에서 몇 개만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에서 2008년도에 전과목 이제 학원 강사 평가를 한 페이지에 걸쳐 한 적이 있어요 전면에 걸쳐서 거기서 이제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선생님 성적에 도움이 됐던 선생님 당시엔 지리가 세 과목이었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이 세 과목 모두 2008년에도 언론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위를 했고요 작년에도 한 신문사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 뭐 한 2천 명인가 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과목 선생님이 가장 좋았느냐 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70% 70% 정도 응답생의 70%가 선생님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과목 선생님 중에서 지지율 학생들의 지지율 그게 단연 1위였습니다 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저께 날짜에 제가 이제 어떤 수능 커뮤니티에서 읽은 건데 학생들 그게 있으니까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뿌듯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지리보능 수험생은 이기상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나눈다 이기상이 압도했다고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무슨 선생님이 지금 뭐 댓글을 조작 얘기를 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 학생이 이번 수능이 1등급 컷이 50.48점 이라는 이기상 T는 13학번인 과외 선생님이 자기 고등학교 때도 지리의 1등급을 바꾸는 인물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원래 이제 개인적인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좀 쑥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 이웃집 아저씨인데 저 사람이 나를 들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모로 수험생활에서의 어떤 힐링이 됐다는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 이상으로 열심히 달리는 게 아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동안 가는데 힘들잖아 그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이 있다는 그런 안도감 같은 거를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 강좌를 택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을 줄여서라도 밥을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세계지리 수업 그러한 느낌을 드릴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처음이야 뭐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 이런 말 잘 안합니다 얼굴 자체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잖아 그냥 그럼 자 그럼 이제 세지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아마 지금 올해 고3인 학생들은 조금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가볍게 들으셔도 되지만은 이제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은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내용이 30%가 바뀌었어요 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야 뭐 이게 상관이 없지만 혹시 한 번 더 하시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난도가 높았던 하천 하천이 탈락이 됐어요 하천 관련 지형 뭐 범람원 한당구 역시 탈락이 됐고요 해류 탈락이 됐습니다 해저지형 대륙봉 대양저 이 부분 탈락이 됐습니다 좀 어려웠었죠 언어 우리가 뭐 유럽 유럽 인도 유럽 어족 우라러족 알타이오족 이런 어족 부분이 탈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축제 상당히 재밌었는데 대륙도 압박감은 좀 있었죠 굉장히 축제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탈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음식 부분 여기 써놓지는 않죠 음식은 표면적으로는 탈락이 됐는데 이 뒷부분에 지역지리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쌀 관련 음식 밀 관련 음식으로 쌀과 밀 정도는 나누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도 이렇게 탈락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공업인 미국과 유럽의 공업은 새로 추가된 지역지리 파트 유럽 어디 있습니까 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인데 이건 좀 오타가 났네 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인데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앵글로아메리카에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업은 이거는 분명히 탈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선생님 생각에 이 서비스업은 한국지리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탈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참 그것도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 내용상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후와 지형을 배울 때 기후지형의 원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공부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어떤 표면적으로 겹치는 건 없어 보이지만 공부할 때 좀 편안하죠 한지를 듣고 세지를 들을 때 한지를 먼저 듣고 세지를 듣는다면 세지의 기후지형 파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질 거고 거꾸로 세지의 기후지형을 듣고서 한지 기후지형 들으면 역시 똑같이 수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렇게 그런 거라도 주는 과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구과학 쪽에 고1,2 때 흥미가 좀 있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추가된 부분은 뭐냐면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 화산지형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개의 지역이 추가가 됐어요 지역지리 형식으로 교과서가 개편이 됐는데 4개 지역 첫 번째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야 여러분들이 일견 몬순아시아면 어디죠? 어디냐면 인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에요 계절풍 기후지역이라고 배우게 되거든요 몬순지역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야 얘를 왜 같이 배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야는 상호작용이 엄청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가장 많은 석탄 철광석 어디서 수입하죠? 오세아니야 오세아니야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시험에 초점으로 삼는 지역지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 자원 파트 농업 파트도 좀 강하게 들어온 면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선생님이 지금 아직 한 번도 강의를 안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새로 추가된 지역지리 파트는 한 3시간 반 분량 기준으로 한 3번 정도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디야? 그렇죠? 사막 그렇지 사막이 넓게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뭘 배우는 거야? 이 지역에서의 석유천연가스 얘기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들 뭐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농업하고 스텝에서 또는 유목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업구조는 아무래도 광물 수출이 중심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초점이 돼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는 세계공업을 주도하잖아 동아시아와 함께 그래서 공업지역 이것도 되게 내용이 간단한 부분이고요 도시구조 이 도시구조는 사실은 이 지역지리에서도 배우고 또 이제 앞에 있는 개통지리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도시구조 도시구조 즉 뭐 앵글로아메리카는 고층빌딩의 숲이더라 유럽은 도심에 고층빌딩은 많지 않으며 그 뭐든 고대 중세의 어떤 도시경관과 함께 그런 업무지역이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EU와 나프타에 대한 얘기 요게 이제 초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분쟁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분쟁이 좀 초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자원 중에서도 금속자원 다이아몬드라든가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원 얘기 또 그리고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 결합이 되기도 하죠 그런게 초점인 지역 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하신 건 이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분량이 늘은 것 같으세요? 줄은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분량만 놓고 본다면 작년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해라서 아무래도 조금 조금 선생님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 왜? 아직 무엇이 출제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깔끔하게 가리키긴 가리키겠지만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는 조금 넉넉하게 가리켜줘야 될 것 같아 맞잖아 괜히 진짜 핵심만 가리켰다가는 갑자기 또 이상한 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여러분들 방어막을 친다는 의미에서 좀 넓게 여러분들 가리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업 들어보시면 선생님이 굉장히 학습에 부담을 주질 않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정리의 달인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작년 수강생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 30%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작년 강좌를 모두 모두 내린 겁니다 과감한 결정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휑하잖아 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생각한 건 뭐냐면 원래 생각한 건 뭐냐면 원래 이것이 개념이다 겨울특강이죠 겨울특강이 1월 초부터 시작이 돼요 세계지리는 그러면 1월 초에 1강이 업로드가 시작이 돼서 3월 초에 완강이 되는데요 두 달 조금 더 하니까요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것 같아서 올해는 선생님이 학원 강사 생활 처음으로 처음으로 1월 초 12월 말에 개념이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비록 스튜디오 버전이긴 합니다마는 스튜디오 버전이긴 합니다마는 1회차에 위치 배우는 단원이 시작이 있어요 이 개념이다가 원래 바로 1단원부터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가 어딘지 앵글로아메리카가 어딘지 러시아가 어딘지 뉴욕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위치 파트를 선생님이 미리 스튜디오 버전으로 찍어둘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개념이다를 듣기로 한 친구들은 스튜디오로 앞부분을 들었다면 현장 강의에서의 앞부분은 중복되니까 다시는 안 들어도 되겠죠 미리 좀 시작하는 느낌으로 아무튼 요거를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더 좋은 게 떠오르면 선생님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아무래도 좀 세계지리가 뭔가 지금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 기출이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다 교재의 출간도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떠오른 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선생님들 흉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몇몇 선생님들이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영광이게도 그 친구가 흉내내는 4,5명 선생님 안에 제가 있던데 계속 그 친구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내가 내가 저렇게 수업을 하나 잘 몰랐거든 오늘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네요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요 갑자기 수업 잘하다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올해 여러분 들으시는 친구들은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작년에 들었던 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세계지리는 바뀐 부분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새로 추가된 부분은 기출문제가 없겠죠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뀐 부분 탈락된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어서도 안 되겠죠 기출문제집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새로 추가된 부분은 기출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게 없지만 탈락된 부분의 문제까지 풀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개정된 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기출문제집을 올해 또 출간을 할 테니까 부디 조심해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야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의고사 시장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좀 왕곡하게 말하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의고사단은 더 앞당겨서 12월 중순 나올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평가원 기출문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출제진들이 만든 문제집 모음이잖아 무려 20회 모의고사 400문항짜리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 야 이번에 지역지리가 대거 새로 들어오지 않았니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내용이 탈락되지 않았니 자 우리 작년에 이것이 모의고사에서 이것이 모의고사다에서 탈락된 부분 다 철저하게 솎아내고 또 새롭게 추가된 아까 말한 몬순아시아,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런 지역지리로 미리 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100문제 정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이 100문제 정도를 개정된 교과 내용 주로 지역지리죠 지역지리를 가지고 100문제 정도의 문항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선생님 출제진들이 선생님이 문제는 선생님이 만들질 않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감수하고 교정, 수정 뭐 이런 것들은 좀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세계지리의 어떠한 개정된 이슈 속에서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미리 이런 이런 작업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12월 중순 또는 말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다른 사탐, 다른 구경수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선생님이 철저하게 아쉬움, 여러분들 정말 만족도 완전히 그냥 업업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개념이다 선생님 1년 강좌가 겨울에 이것이 개념이다 그 다음에 6월 대비 이제 대비 특강인 인어부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인 문제풀이다 이실직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리고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은 굉장히 짧게 10분 분량으로 올려 두었으니까 그 커리큘럼도 꼭 한번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의 지금 듣고 계신 것은 겨울 특강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1년 강좌가 연속돼서 쫙 수업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국영수 공부 시간을 사탐이 부담 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사탐은 정말 딱 필요한 시기에 특강 형태로 진행이 돼요 선생님 수업은 다 특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년 강좌 중에 가장 긴 강좌이고 한마디로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다 다뤄주는 오케이 개론서이자 심화서이자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겨울 특강 이것이 개념이다 여러분들 소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1년 동안 연휴라 그래서 현장 강의를 쉬거나 스튜디오 강의를 빼지 않습니다 선생님 절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연휴가 낀 지역은 연휴가 낄 경우는 선생님이 촬영을 했어도 연휴 기간엔 회사가 쉬기 때문에 업로드 일정은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나 중간 기말고사가 껴있다 그래서 어떤 강좌가 매주 언제 진행되다가 갑자기 2, 3주 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일정은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2일 날 저녁에 첫 업로드가 돼요 선생님이 세계지리 강의는 대치동의 이강학원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딱 한 곳에서만 현장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한 곳에서만 그래서 거기서 수요일 날 찍기 때문에 수요일 날 찍어서 목요일 날 업로드가 돼요 매주 수요일 강의를 현장 강의가 진행되고 그것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좌는 3월 12일이니까 사실은 뭐 달수로 보면 좀 길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수강 기간은 두 달하고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첫 모의고사에 거의 맞물려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매주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저녁 때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 들으실 때 현장 강의처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야금야금 들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꼭 명심하실 게 처음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진짜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해야지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긴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그리고 절대로 스톱 버튼 누르시지 마세요 그리고 1.2배속 듣지 마세요 정속으로 들으세요 선생님들이 다들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이 어떤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2배속으로 들으시잖아 실제로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악은 2배속으로 안 듣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이 강의도 배속을 늘리면 강의의 참맛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수요일날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 3시간 분량이 이제 목요일날 탁 여러분 올라올 거란 말이야 강의 목차에 올라오면은 1시간 정도 예습을 해도 네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읽어만 봐 읽어보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 체크해 두고 궁금함이 생겨야 강의 들을 때 더 몰입도가 높아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예습을 한 후에 이 3시간 강의를 이렇게 들어 1시간 듣고 10분 쉬고 1시간 듣고 10분 쉬고 1시간 듣고 현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 그리고 중간에 스톱버튼 누르지 마 체크정돈 해두는 건 괜찮지만 네 교재에다가 왜냐하면 스톱버튼 누르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완강이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완강을 똑같이 해야 돼 현장하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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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어차피 두 번 보고 완강을 일단 해놓은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것이 한두 번 정독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시험의 효과가 큽니다 현장 강의 시작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대상 수강 대상은 첫 번째 수능 세계지리 선택자 모두 내신을 듣는 친구들도 들어서 도움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건 내신 타겟의 강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신은 내신 강자는요 이 사회탐구만 얘기를 해드리면 사회탐구는 내신 강자는 인강으로 100% 커버는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과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절대 불변의 진리 같은 걸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회탐구는 맞잖아 칸트 얘기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 세계 우리 지리 과목에서도 인문 지리 파트는 매년 어떤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픽스된 어떤 팩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는 방식도 되게 많이 다르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혹시 내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는 들어 두시는 게 좋고 나 내신에서 제법 공부를 좀 하는 아는 친구야 제법 좀 할 줄 아는 친구야 그러면은 그냥 어려운 파트 정도 들으시는 걸로 도움이 돼요 내신은 실제로의 완성은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프린트물 판서 그 학교 교재 거기에 있죠 내신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겨울특강 사회탐구 겨울특강은 원샷 원킬 무슨 얘기냐 이 하나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다라는 얘기죠 진짜로 위치 개념 또 문제 푸는 방법 기초부터 가장 어려운 내용까지 간혹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뭔가 저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크잖아 상식이라는 것도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수업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지? 올해는 더 더 여러분들 좀 더 더 뭐랄까 여러분들을 Study You Tender 그거 왜 엘비스 플레슨이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Love Me Tender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케이 아 Study You Tender가 아니라 Lecture You Tender Teach You Tender Teach You Tender Tender 무슨 말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다정하게 부드럽게 가리켜 드리겠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래요 하여튼 편안하게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흥미 부분은 선생님이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수업의 흥미 유발자입니다 옛날에 왜 영화 중에 한석규씨와 오달수지가 찍은 뭐 구타 유발자 이런 영화 있었잖아 선생님은 흥미 유발자야 걱정 그러니까 수업을 꼭 참고서 2회차 3회차까지 들어 왠지 알아? 어떤 애들은 그런다 들으면서 누가 재밌다 그랬어 이런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농담도 아는 사람이 할 때 재밌지 너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재밌게 얘기하면 너 재밌냐? 거부감 느껴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익숙하지 않잖아 여러분 집에서 익숙한 엄마나 형동생이 농담하는 건 되게 재밌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만난 지 15분도 안 됐잖아 10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서로의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잖아 신뢰도 아직 구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봐 달라진다니까 진짜야 진짜로 가끔 어떤 친구들이 누가 재밌다 그래서 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수업이 뭐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다르게 수업을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희 씨가 했던 말 했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아니요 그거 있어요 하여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teach you tender 중국이 어디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쉬마 가끔 이제 이 세계지리도 지리기 때문에 지구과학적 내용이 없진 않아요 근데 좋은 것은 이 지리감옥은 지구과학이 어떤 자연상의 원인에 초점을 둔다면 지리는 결과만 물어봐 예를 들면 열대지역의 토양이 빨개요 그 빨간 거는요 이 철성분이라는 건 어느 흙에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길에다가 자석 떨어뜨려봐 자석에 흙이 붙어요 그럼 흙이 뭐겠어 철성분이 있으니까 붙는 거야 자석에 여러분 또 학교 흙에다가 자석을 던져보려니까 자석에 꽤 흙이 붙어요 철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철이라는 고온 다습하면 화학작용으로 녹이 슬잖아 그런 녹이 많이 슬면 전체적으로 토양색이 빨개지거든 근데 재밌는 건 지리는 그렇게 안 가리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흙이 빨개 열대의 흙은 빨개 이렇게만 물어봐요 왜 빨개는 안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설명을 하면서 원인은 안 나오니까 걱정마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마 야야야 선생님이 세계지리만 98년부터 가르쳤는데 걱정하지마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크게 보면 한국지리든 세계지리든 전 단원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연지리 기후지역 배우는 거죠 인문지리 인구 도시 자원 공업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지역지리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자연지리는 진짜 백문이 부려 일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또 강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자연지리는 선생님이 촬영한 사진 애니메이션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그냥 보면 허억 이렇게 나중에 고지도를 배우면 고대의 지도사 고대의 지도를 배우잖아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 로마 학자들은 지도를 그릴 때 지구가 3차원의 구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달에 비치는 지구의 모습을 본 거야 지구가 축구공처럼 3D 구체라는 걸 안 거지 이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지중해 농업 가르쳐 때 수목농업이 뭔지 모르잖아 나무수 나무목 지중해는 여름에 비가 안와 그러면 쌀이나 밀은 비가 넘은 풀이니까 죽어 하지만 나무는 비가 안와도 안 죽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서 물을 빨아들으니까 그래서 지중해는 비가 넘는 여름에는 곡물 채소를 안 해 주로 뭐를 해 그렇지 이렇게 나무 관련 동업 오렌지 올리브 코르크 이런 걸 하는 거야 사진 딱 보여주고 어? 요거 싱싱한 따먹어볼까 하나? 따먹어볼까? 따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 눈을 뗄 수가 없다 I can take my off the screen 오케이 그 다음에 독일 가르칠 때도 독일이 서늘하잖아 서늘하잖아 가본 친구도 있을 거야 서늘하면 서늘한 걸 좋아하는 냉량성 작물을 재배해 그 냉량성 작물의 대표가 밀이야 밀 그래서 밀이 추운 지방까지도 다 재배되기 때문에 쌀보다 밀을 먹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전세계적으로 밀 오케이 밀 그 다음에 보리 보리 원래 보리하고 밀이 다 밀도 보리야 작게 보리인데 작은 보리라 그래가지고 소맥 작은 보리라는 말을 쓰는 거야 학생들은 소맥그럼을 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이게 아닙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맥주 거품 올라오는 거 또 사실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서늘하다 보니까 서늘할 때 또 많이 먹는 게 서늘한 안데스 3,4천 미터가 원산지인 감자 감자 그래서 고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거죠 고우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79년만 하더라도 북극은 이렇게 얼어있었어요 꽝꽝꽝 그래서 이 북극을 지나가면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오케이 실제로 북극을 지나면 굉장히 빨리 간단 말이야 근데 북극이 얼어있어서 북극을 이렇게 항로로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빙하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제 북극 강로의 이용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판 판을 배울 때 요런 요걸 배우고 요걸 지각이라 그러고 요걸 맨틀이라 그러는데 이 맨틀에서 어떤 마그마가 솟구치는 구멍 그걸 열점이라 그래요 그건 열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다 여러분들 가르쳐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에서 요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우주인들 우주인들이 내려오는 곳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좀 약간 좀 지구의 현실적인 지형 경관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남서부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가리킬 때도 요런 식으로 원래는 이랬는데 요렇게 요렇게 약한 부분이 차별침직 되면서 저런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와 와 그냥 한방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재밌는게 너무 좋은게 뭐냐면 인문지리는요 원리만 알면 되게 많이 풀어요 어떤거냐 예를 들면 못사는 나라로 갈수록 출생률이 높아요 왜 높을까요 못사는 나라로 갈수록은 농업비중이 높아요 왜 농업비중이 높을까요 돈과 기술이 없으니까 공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농업을 많이 해요 근데 농업은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못사는 나라로 갈수록 출생률은 높고요 또 그 다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평균 수명이 짧잖아 사망률이 높아요 이런 원리 인문지리는요 사실 원리만 알면 그냥 이 한 페이지가 원리 몇 개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문지리 그러니까 자연지리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문지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봐라 산업종사자가 뭐냐면 산업이 1, 2, 3차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종사자는 쉽게 말하면 직장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똑같거든 그러면 산업종사자 가장 많은 나라는 누굴까 상식적으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중국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지리가 사실은 가장 수능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리 지역지리는 선생님이 지역지리는 사실 되게 암기 단원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자연지리는 이해하는 단원이고요 인문지리는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 많은데 지역지리는 좀 암기가 많아요 근데 그 암기도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인구 1억명의 나라들은 베필이에요 당신은 저의 베필입니다 원앙이에요 보는 거잖아 베 베트남 필 필리핀 이 이집트 에 에디오피아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또 내일도 이거 떠오를 거야 진짜 선생님이 줄임말을 좀 쓰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줄임말 많이 쓰면 그것끼리 엉켜요 서로 오케이 그래서 많이는 안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역지리는 또 재미있게 키득키득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도 재미 하나도 없네 아 재미없다니까 그럼 재미있어집니다 우리 재미에 초점을 두지 아 선생님이 그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혹시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와서 이렇게 여기를 간지럽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딱 받았을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 문제라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평가원부터 풀면 여러분들 저기 기절해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몸집 이거 따로 책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받으시면 최근 두 권이 올 거예요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종이는 현재 인쇄지 인쇄용지 중에 가장 비싼 종이를 씁니다 보시면 알아요 눈이 안 피곤해 약간 아이보리빛 나는 종이 있지 얇으면서 뒤에 또 필기했을 때 번지지도 않고 아트용지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종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겉표지도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책이 휘어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 줄임말 모음집인데요 요거는 요 책 안에 껴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거 안 왔다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첫 페이지 넘겨볼래? 그러면 사이에 딱 껴있어요 알겠지? 울지 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이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언제나 여러분 학습하시라고 세계 모든 국가에 이름을 적어놓은 지도가 있고 뒤에는 또 세계 기우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들어가시면 2기상 치면 위치학습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별 5개야 만점 끝 좋습니다 뭐 교재 특징은 본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약어집이 있구요 약어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용어집이 있구요 그 다음에 문제는 많진 않아요 개념이다 보니까 주제별로 핵심적인 문제 몇 개 정도를 여러분들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선생님 교재는 매 페이지마다 하단에 그 페이지에 가장 핵심을 세네 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요거 요게 진짜 하이라이트에요 그러니까 시험 이제 완강이 되고 나면 그것만 읽어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교육청 모의고사가 분권화돼서 여러분들 나갈 것이고 위치책받침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춘문제집하고 이제 모의고사집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올해는 좀 더 빠르게 출간할 예정이니까 지금 개정된 세계지리 컨텐츠 여러분들 좀 갈망하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듯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좀 개념이다 오티여서 조금 내용이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들 했습니다만 만 만들이 아니라 개념이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